누구 기다리고 계신가 보다. 누구야? 누구야. 오! 다 오랜만이다! 우리 타 사장님. 결국은 찾아가신 거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사유인 누구야? 반가워라 세상에. 여길 다 어서 와요. 오늘은 저희가 심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진짜 가셨거든요. 부산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저희 어머니 제가 한번 오랜만에 늦었지만 한번 배워보려고 안녕하세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비즈고요. 별명은 콩비즈입니다. 콩비즈로. 콩비즈로 이러시면 편하죠. 음식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신 차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의 매니저입니다. 유인선입니다. 저희들이 동네 그 정도 제시장에서 빈수록이 뭐해서 근데 포장도 못하고 저희들이 재밌게 선물을 사왔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 받겠네. 고거 사느라고 아닙니다. 그냥 뭘 사셨으려나 설명해보세요. 우와 우와 문자네 우와 문자네 나물 나물 이렇게 뜨거워서 되게 이쁘다. 저는 요리하실 때 앞치마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서 소재가 되게 좋아. 그러고 너무 이쁘다. 부지런히 벌어서 안에 반지나 사주지 이런 거를 안에 반지나 사주지 이런 거를 하소에 들을 줄 알았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바로 바로 이거 색깔도 색깔도 이쁜 거 골랐네. 모두 다 소화하시네요. 예쁘죠? 네. 너무 이쁘다. 괜찮아요. 부지런히 저는 꽃 무늬 원피스를 세상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까지 우리 우리 이응방이 너무 좋아. 우리 이응방이 원피스 원피스 와 예쁘다. 우와 꽃이 너무 많아서 더러워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잘 어울리시네. 오늘 나한테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네. 좋아요. 할 줄 아는 요리가 뭐예요? 할 줄 아는 요리가 뭐예요? 이야 제일 잘하는 요리.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스크램블 앱 하나 정도 바꿨습니다. 스크램블 앱 저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라면 아니 여태 지금 나이가 백살인데 라면 밖에 못 끓여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반찬 하나 못 해. 아무리 못 해도 김치찌개 잘하고 네. 건물 받자마자 건물. 아이커했어. 나 열받아. 그래서 오늘 배울 음식들이 뭘까요? 오늘은 나물김밥하고 그다음에 고향 갈비찌. 아, 고향 갈비찌. 아, 고향 갈비찌. 고향 갈비찌. 고향 갈비찌. 고향 갈비찌. 고향 갈비찌. 고향 갈비찌. 장군님이랑 어머니가 김밥을 항상 싸주시거든요. 김밥 정도는 내가 싸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